타이밍. 인생은 타이밍. 저희 2AM 앨범이에요. 제가 여기서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Heaven.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네 곁으로 끌려가 불빛을 찾는 밤배 같아 I'm the one. So come on. Bring it on. 나에게 왕관은 없지만 I'm the one. I'm the one. 내 이름을 불러봐 매일이 행복해질 거야 두 두 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는 저도 되게 좀 오글거리는 가사가 좀 오글거리더라고요. 오글거리더라고요. 이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. Who's loving you now? Who's loving you now? Who's loving you now? 얼마나 따뜻했던 너였는지 이젠 깨닫는 난 참 바보같이 Someone like you Just kiss 가사가 뭐였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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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y life I'm the one. I'm in my life No Just a kiss 여기 보여드릴까요? 짜잔 신발 창고입니다 신발 엄청 많죠 안 신는 것도 많고 진짜 신발들 구두 엄청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편하더라구 예스 슬레이 얌얌 I'm beautiful in my way Cause coming no mistakes I'm on the rock track Baby I was born this way Ooh there ain't no other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aby I was born this way Born this way Same DNA Don't be a drag Just be a queen 진짜 이쁜 힐고 있어 들어가나 이거? 어 들어가네 어 들어가네 어 들어가네 잠깐 들어가는데 어때요? 키 짱 커졌어 킹키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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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내가 나 혼자 산다를 해야 되는데 진짜 재밌을텐데 킹키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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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럭실 잠 난 나의 히로야 베이비 나는 롤라이 우린 매일에서 그럼 이 방은 이만 저의 옷방입니다 이제 팩을 떼야겠어요 팩을 떼야지 연락 시작 팩을 떼어요 팩을 근데 이렇게 옷이 많은데도 제가 맨날 입는 옷들은 다 똑같아요 제가 맨날 입는 옷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에센스를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옷까지 발라줘요 에센스 제가 제일 사랑하는 AHC 아이크림 이거까지 딱 바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짠 마지막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부지런하죠 저는 이 코스를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이마도 쭉쭉 펴줘 이 젊음이 언제까지 가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피부과라서 시술하기 무서워 돈도 없고 홈케어가 짱이랍니다 이것도 홈쇼핑으로 샀어요 팔자주름 펴주고 귀중턱도 없애주고 목 결릴때 이거 우리나라 마사지 진짜 비싸잖아요 제가 마사지 받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목도 이렇게 풀어주면 시원해 이게 리파 캐럿인가? 그 이영애 선배님이 모델이셨던 지금 모델이신가? 저 이거 중간에 AS 맡겼거든요 이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무이자 3개월로 샀어요 옛날에 아 시원해 자 이렇게 하면 저의 하루 일과가 그래서 전 머리가 곱슬이에요 반곱슬 머리를 감고 나면은 이상 저의 뷰티스타그램 뷰티스타그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갑이버도 보여드리고 제 신발장도 보여드리고 옷방도 잠깐 보여드리고 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제가 좀 세게 하는 걸 좋아해요 마사지 받을 때도 앞선 걸 되게 좋아하고 모두 모두 굿밤 되세요 안녕 굿나잇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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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